안녕하세요 심상교육의 이명준입니다. 다육이를 키우시다가 다육이가 없자라거나 아니면 번식을 위해서 적심을 해주시고 적심을 해주는 자구를 흙에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적심한 자구를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길게 못자란 창다육의 못자란 부분을 적심을 해서 그늘에 말려준 자구인데요. 저는 자구 삽목을 할 때 바르게 심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늘에서 두어서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에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자구를 놓고 그늘에 말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나와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뿌리가 나와서 자라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이 목대조기가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휘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적심한 자구를 똑바로 놓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사용을 하고 남은 1.5L 페트병의 여기 윗부분을 잘라서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 자구를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서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적심한 자구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대조기가 휘어서 자라지 않고 물론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목대조기가 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려서 쉽게 삽목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적심을 하고 적심한 자구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페트병을 사용을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뿌리가 내리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흙에 심어서 키우시게 되면 쉽게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릴 수 있게 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페트병에 삽목을 해 준 이 자구에서 뿌리가 나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